반갑습니다 홍사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상품들을 등록하는데 어떻게 매출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실제로 판매가 일어난 것은 몇 달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남짓에 매출 100만원 찍었고 지금도 매출이 거의 100만원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를 따져보면 12월 8일날 주문한 거 보면 블랙 3D 입체 마스크 연예인 마스크에서 수량이 200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당 천원짜리가 200개가 팔렸으니까 한 번에 20만원의 매출이 올랐겠죠 이렇게 200개의 상품을 누가 샀냐를 보니까 출판사에서 단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산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겨울이니까 단체 주문을 한 거죠 이렇게 단체 주문을 하는 내역들을 보니까 저번에 제가 핫탑 머그컵 워머 같은 경우에도 단체 주문이었거든요 70개가 들어왔는데 이분들도 행사할 때 참여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저렴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핫탑 워머가 팔린 걸 보고 난 뒤에 단체 선물용 아이템들도 등록하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개별개별 내가 개인으로 사진 않겠지만 실제 그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단체들한테 참여 선물로 주기에는 좋은 상품 무엇이 있을까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는 가격대가 있고 이렇게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라 실제 개인이 하나를 사서 쓰진 않을 것 같지만 단체 선물로 나눠주기에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받는 사람도 한 번씩 써보기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의도에서 올렸던 상품이 역시나 이렇게 단체 선물로 주문이 들어왔던 겁니다 보시면 제가 예전에 팔렸던 거 보면 이렇게 핫탑 워머 이런 것도 또 캐릭터가 박혀있고 가격대도 2,500원이고 핫탑 워머라고 겨울에 딱 선물 주기 좋죠 사무실 같은데 주기 좋은 부분들 잘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체 마스크 연예인 마스카라에서 한 번쯤은 사람들이 겨울이니까 써볼만 하고 가격대도 1,000원이니까 저렴하게 선물 줄 수 있고 상품을 소싱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거 가정용 난로 비싼 물건들은 실제적으로 선물을 하기에는 어렵죠 단체 선물을 하려는데 저런 아이템을 사서 주기는 힘듭니다 뭐 경품 상품으로 한두 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전략적으로 단체 선물용 어린이집 아이들 선물용 크리스마스 단체 선물용 이런 식으로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상품을 소싱한다면 실제 행사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다 해서 골라서 한 번에 200개, 1000개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한다면 한 번에 단번에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지금 또 거의 네 번째, 네 번째 단체 선물이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역시 단체 선물 하나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차량용 무선 충전기라 해서 총 36개가 주문이 왔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회사에서 연말 선물로 직원들에게 차량용 거치대를 주려고 선물을 했다고 하거든요 실제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말에 회사 사람들에게 선물 줄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웬만한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다 차는 있고 휴대폰 거치대가 필요할 건데 요즘에 무선 충전도 되고 자동으로 모션 인식을 해서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부분 또 선물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올렸는데 또 때마침 연말에 맞춰서 단체 주문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제가 시도를 했고 그렇게 주문이 들어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매출 주문은 들어오고 있고 또 이렇게 마스크 부분에서 20만 원 매출이 일어났고 하루에 방문자 수가 50명 그리고 스토어쯤 또 한 16명 소식 알림 또 2명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제스토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정산은 23만 원 마스크 주문한 거랑 나머지 주문 금액이 정산됐고 또 내일은 몇 개 손난로 등이 주문되고 했던 게 배송 완료돼서 정산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배송 준비 중인 것들이 있고 배송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배송 완료돼서 아직 구매 확정이 안 된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또 이것들이 정산되면 또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 통장에서는 돈이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이익 부분이 실제 순수익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순수익도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들어가는 그런 노동력 대비해서 벌리는 이 수익금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규모가 커진다면 더 많은 수익을 저한테 돌려주겠죠 제가 받을 수 있는 월세보다 더 넘어간다면 이것은 정말 제가 한번 키워봐야 할 사업일 거고 지금은 아직까지 시범사업이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될 것인지는 더 규모가 커져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서 매출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노하우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잘 들어맞는다면 급격한 매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